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번째 제품은 마르디 매크르디 맨투맨입니다 마르디의 시그니처 프린팅이 들어간 맨투맨이에요 꽃이 심플하면서 아름다워요 색상이 다양한데요 저는 밝은 회색에 초록 프린팅이 들어간 걸로 구매했어요 재질은 진짜 기본적인 맨투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 핏이에요 아랫부분에 고무가 진짜 쫀쫀한 느낌? 그래서 오버핏인데도 고무가 꽉 잡아줘서 모양이 잡히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여름 제품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던데 맨투맨이 마음에 들어서 이건 여름 제품도 하나 구매해 볼 예정이에요 반팔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오랜만에 자라 제품이고 포인텔 니트탑 파스텔 로즈 색상이에요 매장에서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바로 붐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느낌의 스타일이어서 짧은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옷 부분이 진짜 귀여운 포인트 줄도 있어서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해도 괜찮더라구요 다음은 살짝 미친척하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샤넬 진주 목걸이입니다 샤넬 진주의색 느낌 샤넬 진주의색 느낌 샤넬 진주에 대한 Xin주의색과류 핑크 펄이 들어간 진주가 미로벌 느낌인 진주도 하..진짜 일단 짧은 느낌의 스타일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짧은 스타일의 진주 목걸이가 잘 안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저..근데.. 저함은 왜 계속 들고 있는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스타일에 다 잘 맞는 느낌? 의외로 맨투맨이랑도 잘 어울리고 제가 티셔츠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티셔츠에다가.. 티셔츠에 뭐가 묻어있네요 티셔츠에 블레이저 쏴 입어줘도.. 근데 단점을 딱 하나 고르자면 저 샤넬 로고가 잘 뒤집어져요 생각보다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려서 잘 샀다 통장을 보면 왜 눈물이 나는거죠? 아 그리고 자라에서 바지도 샀어요 제가 이 바지 라인을 좋아해가지고 색상별로 있는데요 한동안 봄에 심취해서 핑크 계열에 완전 빠져있었거든요 허리가 핏하면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엄청 길어보여요 특히 사진 찍을 때 180으로 나옵니다 자라 하울 때 구독자분들께서 청바지 무늬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색상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단점은 너무 오래 입으면 머리카락 정리해줘야 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하울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출이 커서 자라 하울 영상을 오래 못 찍었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빠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